일어나시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머리가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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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시 묶이 뜨면 천천히 천천히 원래 잡을 때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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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힐링 한번 해도 되고 잡은걸로 당겨 당겨 끌어야 돼요 당겨 아래로 잘 참으셔도 바로 아래로 간단히 먹었을 때 미안해도 계속 끌어야 돼 바라보이시고 저거 뭐야 너무 소감이야 지금 저거 미안해도 아래로 한번 고빙도 당겨주고 아래 한번 고기도 한번 고기도 한번 그래 네 고깨 잡은건 고기가 잡지마 고기가 자동으로 당겨져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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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클 캐치하려고요 앵클 자 오른손 앵클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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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정혜나 괜찮아 시계 보지마 호흡해 호흡해 호흡시계 호흡 상대도 지켜드려 정혜나 밀고 당겼다 계속 밀고 당겼다 계속 밀고 당겼다 발 안으로 부르면 부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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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아니야 아니야 깨끗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원래 잡으려고 그래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그렇다 그릇이 안에서 그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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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들아 $$$! 일단 봐봐, 얘기 좀 하치? 다시 다시 생각날까? 괜곱! 구매해야해! 아. 지금쳐! 지금 해보면 지금 해야된다 목표만 치러! 2, 3, 4.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. 1, 2, 3, 4. 한글자막 by 한효정